경기도는 올해 재난안전 정보를 통합해 인터넷에 제공하는 일명 안전대동요 지도를 만들고 주민안전대책에 빅데이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경기도는 넥스트 경기안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안전대동요 지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재난안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구급과 화재, 풍수해, 시설물 안전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에 제공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는 또 오는 2020년까지 소방인력 4천여 명과 방제인력 1천 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